마지막으로 퀴즈를 하나 같이 볼까요? 퀵해서 요 2.6 이라고 하는 퀴즈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설정을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가까워 있을 때부터 해서 반대편 사이드 태양의 반대편 사이드에 있을 때까지 해서 그리가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랜덤 디스턴스 5600만 킬로미터 부터 400만 킬로미터 사이에 랜덤한 그리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봐라 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안됐어요. 고는 이게 안됩니다. 너무 웃기는데 너무 웃기는 시추에이션이긴 한데 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랜덤 디스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같은 디스턴스가 나와요. 그죠? 그랬잖아요. 우리 볼까요? 이전에 했던 거 어디 있었나요? 랜덤 트래블고 였나요? 요거 아니고 쇼트컷 얘도 아니었고 디스턴스 이거였네. 이거죠. 이거 복사를 해서 템프에 넣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붙여. 붙이니까 3억 천 9백 4십 9만 8천 78킬로미터 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랜덤을 다시 돌리면은 똑같은 값이 나와요. 심지어 심지어 여기 있는 이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5로 바꿔주는거에요. 바꿔준다 하더라도 값이 바뀌긴 바뀌어요. 바뀐다 했는데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니까 정말 이 큰 숫자에서 요만큼만 바뀌었어요. 사실상 바뀐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560만 킬로미터인가요? 5600만인가요? 5600만이죠. 5600만 킬로미터에서 4억 100만 킬로미터 사이에 어떤 값이 나와주길 바라는데 그런 값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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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좀 엽기적인 시추에이션인데 요 시추에이션이 왜 이런 시추에이션이 발생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코어 프로그래밍 다루신 분들 코딩 하시는 분들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여지가 있습니다. malacandra is another name for mars. 되어있죠? write a program to determine. 그러니까 화성에 화성을 다른 이름으로 malacandra 라고 표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스페이스 트릴로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가 봅니다. c.s.luis. mars. 어쨌거나 이런 소설이 있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28일만에 화성에 도착하려면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되는지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라는 거죠. 그리고 화성까지의 거리는 5600만 킬로미터 가장 짧은 거리입니다. 가장 짧은 거리라고 상징했을 때 가장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 그때 28일만에 도착하려면 시속 몇 킬로로 화성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라는 예제예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으로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